What's up in English? 주디세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요한복음 chapter 16 day 5 John chapter 16 verses 17 through 19 요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의미 보기 전에 영어 문장 전체 읽기 끊지 않고 끝까지 읽을 텐데 눈으로 귀로 따라가 보시고요. 할 수 있다면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At this, some of his disciples said to one another, What does he mean by saying, In a little while you will see me no more, and then after a little while you will see me, and because I am going to the Father. They kept asking, What does he mean by a little while? We don't understand what he is saying. Jesus saw that they wanted to ask him about this, so he said to them, Are you asking one another what I meant when I said, In a little while you will see me no more, and then after a little while you will see me. 앞에 읽었던 내용들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절 한 절 의미 보기 전에 첫 번째 어휘 암기 단계입니다. 잠깐 영상 멈추고 어휘 한번 쭉 체크해 보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설명을 들어보세요. 세븐틴 17전 At this, at this 이러면요. 앞에 무슨 말을 하고요. 했는데 그것을 듣고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듣고 이것에 대해 앞에 이미 한 얘기. At this 가요. 이미 앞에 나온 얘기에요. At this, 이것을 듣고 Some of his disciples, 이런 표현들 좀 봐주세요. Some of라는 다음에 말하고 싶은 사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몇이 그런 뜻이에요. Some of his disciples,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 몇몇이 said to one another, 말했는데요. 서로에게. One or other가 서로고요. Two는 뭐뭐에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영어에서는. 우리말로 하자면, 직역하면요.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고 있다. 말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said to one another 이렇게 말해줘요. 그들이 서로 말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What does it mean by saying? 이 표현. 저 추천. 외워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엇이냐. 그가 의미하는 것이. mean이 의미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by saying. 말한 것에서. 그가 말한 것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말한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런 뜻이에요. What does he mean? 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직역이 되지만. 예수님이 말한 게 대체 무슨 뜻이야. 이렇게 알으면 돼요. 우리는요. 근데 예수님의 한 말이 이제 여기에 나오죠. 그렇죠.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요. 첫 번째는 뭐냐면 in a little while 조금 있으면 you will see me no more.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못 봐. and then 그리고 나면 after a little while 잠시 뒤에 you will see me. 너희가 나를 본다고 한 이 말이 대체 무슨 뜻이야. 그리고 and because I'm going to the father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야. 라고 한 건 무슨 뜻이야.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세요. what does he mean by saying? 그러면 이 말한 것이 대체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뒷부분은 전부 앞에 나왔었던 것들이에요. 앞에 이 영상 앞에 영상 day 4에 나왔었던 것들이니까 그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정신이 없나 봐요. day 5인데 또 여기는 또 3라고 해놨네요. 앞에서는요. 제가 이 앞에 영상의 day 4인데 그때도 안 고쳤어요. 아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자 day 3 아니고요. day 5에요. 오늘은 일찍 보였네요. 제가 이 앞에 영상 찍을 때 다 말하고 났더니 끝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또 3라고 해서 안 고쳐서 그런 거예요. 자 이건요. day 5입니다. 직독직해 볼게요. at this 이것을 듣고 some of his disciples 그분은 예수님의 제자 중 몇몇이 said to one another 서로 말했습니다. what does he mean by saying?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야? in a little while 조금 있으면 you will see me no more 너희가 날 못 볼 거야 더 이상 못 볼 거야 and then after a little while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you will see me 너희가 나를 볼 거야 라고 한 이 말이 무슨 뜻이야? and because I am going to the father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신 건 또 무슨 뜻이야? 앞에 제가 because를 해석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because까지 넣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또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18 they kept asking 이게 keep 하고 뒤에는요 주로 ing 가요 이러면요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계속 물었습니다 이제 서로서로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what does he mean by a little while 이것도요 앞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대체 a little while 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야?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말한 거야?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냥 편하게 하자면 by a little while 참 조금 있다가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야? we don't understand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다 우리 모르겠어 what he's saying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뭐뭐 하는 것 그래서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질 못하겠어 이런 뜻입니다 여기 부분은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직독직해로 직독직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독직해 해볼게요 they kept asking 그들이 계속 물었습니다 what does he mean by a little while 조금 있다가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지? we don't understand 우리 모르겠어 what he's saying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르겠어 19 this is so 여기에 소울가요 c의 과거형인데 일반적으로 보다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알다라고 하는 말들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알다라는 게 알아차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알아차렸어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알아차렸어요 that 이하를 that 뒤에 있는 걸 알아차렸어요 they wanted to ask him 그들이 물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에게 예수님에게죠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about this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묻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so 그래서 he said to them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are you asking one another 너희가 서로서로 묻고 있는 중이니 계속 지금 ing가 붙어 있죠 그쵸 be 하고 ing가 뭐뭐하는 중이다라는 뜻이니까 그냥 적당히 지금 행동을 강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너희 지금 서로 묻고 있어 what I meant 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when I said 내가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요 여기에서 꼭 when을요 뭐뭐 할 때라고 하면 안되고 여기서는 뭐뭐 한다면도 아니고요 여기에서는요 내가 말한 내가 그 말한 거 말이야 그냥 요정도 보면 돼요 내가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를 서로 묻고 있는 거야 이런 의미 in a little while 조금 있다가 you will see me no more 외워버리겠어요 그쵸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못 보고 and then after a little while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요일쌤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거야 라고 그 말한 그것을 무슨 뜻이냐고 서로 묻고 있는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앞에 제가 mean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이 아 그래 아 그래 그렇게 해석하니까 좀 잘 들어오네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너무 정말 너무 진실되게 너무 진실되게 이렇게 직역을 하려고 그러면 영어 문장이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아 이게 그런 의미구나 라고 하고 우리말로 빨리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고치시면은 돼요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Jesus saw 예수님이 알아차리셨어요 that they wanted to ask him about this 그들이 예수님께 이것에 대해 묻고 싶어 한다는 것을 so he said to them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are you asking one another 너희가 서로 묻고 있니 what I meant when I said 내가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를 in a little while 조금 있으면 you will see me no more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못 보고 and then after a little while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you will see me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지금 무슨 뜻인지 서로 묻고 있는 거야 이런 정도 느낌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의미를 그리면서 읽는 거예요 앞에 했었던 것들 중에 직독직해 한 것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했지 직독직해로 만약 안 떠오르면 앞에 조금 더 보고 다시 읽어보셔도 돼요 아니면 읽고 나서 또 보셔도 돼요 제가 항상 이 얘기를 조금 늦게 하는데 이 부분은 캡처를 떠놓고 계속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의미를 다 알고 나서 읽으면 이제 영어가 내 걸로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At this So he said to them 이건 무슨 말이지 이건 무슨 말이지 이건 무슨 말이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이 말씀을 또 한번 반복해 주고 계세요 이제 설명을 하실 거예요 또 자 저는 이걸 보면서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 사랑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나의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 바로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나도 또한 정말 복음을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자꾸 거부하고 아 됐어요 됐어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복음 세상에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려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느껴질 때까지 영어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